나만 불러봐. 클라가 조심해. 클라잉. 내 벌레부터 채취하고. 불러놔 조심하라고 왔다 그릇 어딨어. 숙성 대기절 뚝뚝 떨어지고 고단백질 그릇. 굴이 뚝뚝 떨어지고만. 굴이 아니라고. 여기가 없어. 여기 속에는. 이건 이전이다 벌레하고 델나랑 안전해서 그 때면 안 되고. 불 한 말 잡고 있다. 그거 말고 그 아래꺼. 여기 아래꺼 먼저 잡으라고. 놔 봐. 굴벌이 사라진다고. 두 대 아래. 꿈뚫꿈뚫하네. 꿈뚫꿈뚫하네. ㅎㅎㅎㅎㅎ 감사합니다 와~~ 손 쏘는다 ㅎㅎㅎㅎ 저기도 들어갔다 놨다 저 밑에도 음 이제 하나 혼자 걸려야 돼 요 밑에 요 밑에요 감사합니다.